내 하나뿐인 사과가 황금으로 변했잖아. 뭐야? 누가 이런 거야? 응? 아니에요. 어? 이거? 내가 그랬어. 어?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? 아니,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. 근데 잠깐. 우리 나띠 하고 싶은 거 같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? 아니, 나띠 언니가 만지는 건 뭐든 황금으로 변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줄미언니한테 무슨 일을 한 거지? 뭐야, 뭐야, 나띠 언니, 어떻게 한 거예요? 흐흐흐흐흐흐흐 아니, 비밀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줘. 아아... 아니야, 비밀은 아니고 우리 멤버들 다 쓸 수 있는 능력이야. 뭐? 무슨 능력이야? 우리에게도 키스와 라이퍼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나이렛, 터치가 있잖아. 아, 그렇구나. 잘 됐다. 그럼 우리 키스들 마음에도 한 번 터치해보는 거 어때? 좋은 idea. 우리의 퍼포먼스는 준비해보는 거 같아요. 그럼 이번에는 Simply Contour Don't Miss Out! 시간 번 아다니 누비 You see I got the mind of touch You see I got the mind of touch